안녕하세요 럭녀에요. 오늘은 제가 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해볼까 해요. 우선 제가 이제 지금은 작업치료사 자체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그거였어요. 아 그만두고 싶다.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한 권태기가 되게 빨리 찾아왔고 좀 무기력감이 많았어요. 이게 요양병원 또 재활전문 요양병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요양병원에서 그냥 작업치료랑 물리치료 파트가 있느냐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요양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왜 더 그렇게 느끼냐면 이미 간호부장님이나 원장님 자체도 재활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렇게 많이는 없으세요. 저 같은 경우도 작업치료사가 저 혼자였어요. 그 전에 재활병원에서 뭐 작업치료사 몇 명의 물리치료사 수십 명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혼자인 곳에 일을 하니까 딱히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권태기가 좀 더 빨리 찾아왔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재활병원에 제가 일을 했을 때는 몸이 좀 힘들고 정말로 이렇게 머리가 아파도 일단 환자분들 자체가 동기가 높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공부해서 이 환자분은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이제 팀 어프로치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게 떨어졌어요.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아무래도 약간 미래판 고려장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요양병원에서. 그러니까 1년당 거의 많게는 5,60명까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제 내가 치료를 했는데 아 오늘 돌아가셨다. 처음엔 좀 놀랐는데 나중에는 이 죽음에 대한 것도 무뎌지더라고요. 죽음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.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. 요양병원에 맡겨놓고 자식들이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럼 자식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연이 또 있었길래 깊이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제 그분이 잘 살았다라는 것이 자식을 통해서 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죽음을 보면서 아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라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.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몸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.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막 선생님들의 터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점심시간이나 치료가 다 끝나고 짬짬일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 딴 자격증이 여러 개 되고 또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나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어떤 거든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는 아무래도 어린애들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그냥 어느 정도 인생을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더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. 요양병원에는 정말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. 내가 여기서 뭘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아직 내가 작업치료사 길을 계속 가야 되나? 약간 긴가민가 할 때? 아니면 좀 더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? 그럴 때 추천드려요. 작업치료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매년 배출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그만두는 선생님들도 많아요. 그치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실 때 그런 임상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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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